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침한 이후에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사실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4.15 총선 이후에 선거 무효소송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4.15 총선 이후에 전국법원이 마치 입을 맞추듯이 아니면 대법원 수뇌부의 명령을 따르는 것처럼 전산장비 일체에 대한 정거 보존을 전국지방법원의 판사들이 일제히 기각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양식 있는 국민들은 법관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법원이 선관위의 불법에 적극적으로 눈을 감고 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모관계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운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전거인멸에 법원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시민들이 꽤 많습니다. 심지어는 지난 6월 28일 날 인천 연수구월 재검표 현장에서 이미 확보된 정거물들이나 인천지방법원에 보관 중인 투표함 속에 위조된 투표지를 도착 온전하게 과연 보존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강한 의문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법원과 법관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크게 주목받은 것은 지난 6월 28일 날 인천연수구월의 재검표 현장에서도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재검표에서 가장 필수적인 법원 재검표용으로 제출된 투표함 속에 그 실물 투표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조차도 판별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가짜 투표지를 개수하는 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주시민 천대역 대법관이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선거소송을 진행할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도치 않은 발견이 있었는데 이처럼 불완전한 재검표에도 불구하고 4.15 총선의 기획설과 조작설이 입증되는 엄청난 정거물들이 지난 인천연수구월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당시에 정상적인 재검표가 이루어졌다면 합법적인 재검표가 이루어졌다면 나라가 그야말로 뒤집어지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의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왜 대법관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에 공모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거소송과 재검표를 진행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의구심을 갖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이미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과 대법관들이 같은 배를 타야 할 이유는 전혀 없지 않는가 그렇게 의문문을 강하게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8월 10일 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재검표가 추미애의 관심을 끌고 있겠습니다. 이번 대상자는 원고는 미래통합당의 윤갑근 후보입니다. 청주시 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우연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선거 무효소송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0수 6236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입니다. 이 재검표가 8월 10일 날 오전 10시부터 대법원의 401호실에서 개최됩니다. 6월 28일 날 인천연수궐 재검표 현장에 직접 참가해서 생성한 현장을 관찰했던 바실리아TV의 조슈아 씨는 대법원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공정한 재검표를 위해 대법원이 지켜야 될 15가지 원칙을 정리해서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문제는 아주 쉽게 이번 4.15 총선의 부정선거 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점이고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공정을 탈피해서 선관위를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알려지는 것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슈아 씨가 제시한 15가지 원칙 재검표 현장에서 반드시 대법원이 지켜야 될 15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원칙은 앞으로 남은 130여 건 정도의 선거 무효소송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공개 재판으로 진행해야 된다. 두 번째는 원고 측에게 촬영, 녹화, 녹취, 속기를 반드시 허용해야 된다. 세 번째는 충분한 참관인으로 허용하고 참관인에 반드시 감정 전문가를 포함해야 된다. 넷째, 전문 감정인 의견을 재판 내용에 적극적으로 포함해야 된다. 다섯 번째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바로 6월 28일 날 인천연수구월 재검표 현장에서 천대엽 대법관이 범했던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다섯 번째는 득표수 확인보다도 투표지 감정을 우선해야 된다. 득표수 확인보다도 투표지 감정을 우선해야 된다. 가짜 편지, 위조 편지, 진짜 편지, 4월 15일 날 총선에서 개표장에 있었던 표인지를 분명히 가린 다음에 가짜 투표지를 개수하는 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여섯 번째는 감정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검표를 즉시 중단해야 된다. 일곱 번째는 투표지 감정을 주요 쟁점으로 전환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 여러분 6월 28일 날 인천연수구월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된 가장 획기적인 그런 점검으로는 바로 마땅히 프린트로 출력되어서 사전투표 현장에서 투표자가 기표도장을 찍은 다음에 투표함에 넣었던 기표된 프린트 출력된 사전투표지가 재검표 현장에 등장한 투표함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모두 다 제거되고 인쇄된 빠빠단 신권 같은 그런 다량의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투입됐기 때문에 지금 대법관들이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투표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점에 초점을 맞춰서 재검표를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덟 번째는 부정선거를 뒷받침하는 많은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재판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선관위 측인 원인을 제공한 측인 바로 피고 측이 부담해야 된다. 그리고 아홉 번째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관위 측이 계속해서 거부하는 통합선거인 명부를 제출해야 된다. 그것은 서버 자료로. 결사적으로 선관위가 반대하는 것이죠. 왜 반대하겠습니까? 사건이 드러나면 다들 죽으니까. 열 번째입니다.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원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삭제한 경우라면 삭제 경위, 일시, 방법 이런 것을 상시히 소명해야 될 것이다. 열 한 번째는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의 원본을 삭제했을 경우에는 포렌식 작업으로 복구 및 제출해야 된다. 열 두 번째는 사본 제출의 원본과 다름이 없음을 피고 측이 증명해야 된다. 이것은 해식과 비교 등으로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은 선관위 측은 투표함을 완전히 갈아서 인쇄된 위조된 사전투표를 투입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스캔을 통과시킨 다음에 투표지 이미지 위 변조본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대법관에게 제출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따라서 열 세 번째는 통합 선거인 명부,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원본 파일, 그리고 당일 날 스캔된 8월 10일 날 스캔된 이미지 세 개를 동시에 상호 대조해서 진짜 투표지인지 가짜 투표지인지 판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열 네 번째는 문제 투표지에 대한 발급 시간 판독을 통해서 투표자의 투표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열 다섯 번째는 선거인 명부에서 임의의 투표자를 선별해서 본인 투표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8월 10일 날 윤각검 후보의 투표함에 들어있는 것은 아마도 인쇄된 투표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재건표용으로 특별히 준비한 마련한 인쇄된 투표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6월 28일 날 바로 선관위가 기표된 진짜 투표지를 다 소각하거나 파쇄하고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다 채워 넣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선관위 측이 또 한 번 장난을 벌일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법원에 있는 재건표용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또 통과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프린트 출력물로 된 투표지로 다시 갈아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믿을 사람이 아무데도 없고 믿을 공적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법원에 정거용으로 보존되어 있는 투표함 정도를 다시 갈아치우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상식을 초월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선거를 부정선거로 해서 권력을 훔칠 수 있는 자들은 세상에 할 수 없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대법관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정선거 공모자라는 그런 의혹이나 의심이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8월 10일 날 윤각금 후보의 재건표에서는 단순 개수가 아니라 위조 투표지 진위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재건표의 대원칙은 뭔가? 진짜 투표지를 세라는 겁니다. 진짜 투표지를 카운팅하라는 겁니다. 진짜 투표지를 개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전의 양면처럼 가짜 투표지를 세지 말라는 겁니다. 가짜 투표지를 개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짜 투표지를 카운팅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대법관들이 그렇게 어렵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진짜와 가짜를 부근하고 진짜 투표지를 세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 제가 묻고 싶습니다. 만일 이런 일이 여의치 않으면 앞으로 대법관들도 공모자라는 그런 오명으로부터 자유롭기가 힘들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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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